안녕하세요. 여러분, 이 년의 마지막 날이 오늘의 마지막 날이 되어있습니다. 내일은 2017년에 새로운 날이 되어있습니다. 새로운 날이 함께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나눠서 함께 나눠내세요. 한국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새로운 행복을 바라며,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사실 우리는 루 나의 새기일을 가지고 있어요. 하지만 우리 역시 솔라의 새기일을 이렇게 환영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새해가 되세요. 새해가 더 많은 힘과 행복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저희와 함께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과 함께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과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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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행복한 소식을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 더욱 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